중국어 알아요? 전 좀 알죠 다 얘기해볼래요? 네 전 한국어를 압니다 한국이라는 뜻이죠 중국은? 어떨 것 같아요?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음식이 제일 중요하죠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? 7원이에요? 없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닭짓자 보고 시켰다가 생 닭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마 하게 되면 엄마의 마가 되고 마 하게 되면 삼배의 마가 되고 마 하게 되면 타는 말이 되고 마 하면 욕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마 마 마 마 3 4 6 7 10 10 수에다가 알 발음 들어가는 거 10 10 10 이상하잖아 지금 내려갔다고 내려갔다고 10 10 1개 그러면 이거 이거 2개 할 때는 량거 량거 말을 할 때는 콰이라고 해요 유엔이라고 안하고 잘 콰이라고 해요 너무 어려운데 술을 달라고 맥주를 달라고 했는데 몇 개 필요하냐고 양거 양거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이거요 할 때는 짜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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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당 가서 저기요 여기요 하잖아요 푸우위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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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푸우위엔 그렇죠 7월달 가서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이 단어가 얼음물 빙수이 빙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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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합니다 그리고 콜라도 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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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쥬 이렇게 비쥬 화장실 웨이생짱 그리고 물어볼 때 웨이생짱 택시 그러면은 택시 그러면은 출제차 출제차 공제우차 공제우차 아니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쯔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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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당국 같아요 쉬었다시절 없다는 네 근데 매요 매요 이거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매요 매요 도시아오치엔 도시아오치엔 충부동 못 알아 듣는다는 뜻이 돼요 이거 사라고 요소로 붙여주는 거 있어요 이때는 부야오 부야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때는 동이샤 아 왜요 왜 그래요 나 모르겠다는 왜이생짱 빨리 빨리 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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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보수라고 아세요? 네 냄새 나는 거 아 아 진짜 그거 아까 전에 필요 없다는 게 부야오였잖아요 부야오 부야오 샹사이 부야오 샹사이 쟤라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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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네 개 더 주세요 쟤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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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띠 진도가 지금 더뎌졌어 이거 무슨 글자인지 알죠? 이건 고기 고기 육자의 고기고 알짜고 이게 보통 나오면 계란으로 많이 나오고요 닭 새인데 이게 닭이에요 이거는 아시죠? 소보기 물고기 물고기 이건 알겠다 감자 감자 가죽요리 맛있어요 여기 진짜요? 오리 이게 복다예요 볶음료리 소시지로 나올 거예요 이 두 개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매운 게 우리나라 고추장 그런 매운맛이 아니라 사천씩 산 그 확 올라오는 그 이 마는 딱 깨우는 순간 입이 마비 혀가 마비되는 그런 맛이에요 아 저런 거 좋아하지 매운 삔치린 하게 되면 이제 아이스크림 삔치린 삔치린 삔치린은 아이스크림 삔치린 카페인은 알겠죠? 카페인 카페인 선생님께 경례 고맙습니다 성조? 성조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요 1성 2성 3성 4성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하나 외웠어요 삔치린 삥수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띵부동 이거 하나만 외우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중국어 가면은 진짜 지금 배운 거 하나도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단어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